요한 힐카루스와 아리스토블루스 1세 그리고 알렉산델스 나나이오스 모데인의 제사장 마타디아로부터 시작된 유대의 마카비 혁명은 그의 아들 류단 마카비, 요나단 시몬으로 이어지면서 비시 142년 마침내 시리아의 셀루쿠스 왕조로부터 독립을 쟁취하게 이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이자 동시에 유대의 통치자인 시몬이 비시 135년 쿠데타로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자 시몬의 아들 요한 힐카누스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 유대의 대제사장 겸 통치자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마타디아에서부터 시몬의 통치까지를 마카비 혁명식이라고 하고 요한 힐카누스 때부터는 하스몬 왕조라 부릅니다. 이후 신약시대에 로마 제국의 통치하에서도 대제사장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그토록 강력한 종교 권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것은 하스몬 왕조의 통치자가 대제사장을 겸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요한 힐카누스는 마타디아의 손자답게 용맹스러웠고 정복자다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이 다윗 왕국을 회복하는 데 있다고 믿는 근본주의적 신앙에 고취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특히 사무엘상과 사무엘하에 집중해서 하나님이 주신 기업 유대 땅 전체를 정복하는 것을 자신의 의미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북쪽으로 사마리아성을 1년간이나 포유한 끝에 마침내 정복하고 세겜시 오늘날의 나블루스를 공략한 후 그리심산 위에 있는 사마리아 성자를 파괴했습니다. 또한 그리스식 도시인 스키토폴리스를 약탈해 불태우고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모조리 잡아 죽이는 일에 열심을 냈습니다. 요한 힐카누스는 그의 통치 초기에 시리아에게 양도했던 해안도시들을 재정복하고 계속해서 요단 동편으로 진격하여 옛 애돔 왕국인 이둠의 지역을 정보를 했습니다. 그는 이둠의 인들에게 학살을 당할 것인가 아니면 유대교로 개종을 할 것인가 선택하게 했습니다. 이때 개종한 사람이 바로 이후 역사에서 중요한 인물로 등장하는 헤로세 아버지 안티파터입니다. 그는 유대교로 개종하고 요한 힐카누스의 신화가 되어 후에 유대에서 권력을 차지하기까지 합니다. 또한 요한 힐카누스는 요세로 알려진 페트라까지 정복했습니다. 요한 힐카누스는 죽기 전에 바리세파를 배척하고 스스로 사두개인이라 자처했으며 자기가 발행한 주화에 자기 이름을 새겨 넣은 최초의 유대군주로서 31년에 걸쳐 정복과 화려한 통치를 하다가 빛이 104년에 죽었습니다. 요한 힐카누스는 자기 아내가 자기의 뒤를 이어 여왕이 되는 것을 원했습니다. 그러나 요한 힐카누스가 죽자 그의 장남 아르시토블루스 1세는 어머니를 감옥에 가두어 굶겨 죽이고 세 동생들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믿었던 넷째 동생도 자신의 부하들이 의심적어 하자 암살해버렸습니다. 아르시토블루스 1세는 통치체계를 왕종으로 바꾸기 위해 머리에 왕관을 썼습니다. 이는 유대 민족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어 고국으로 귀환해온 지 꼭 481년 3개월 만이 되었습니다. 그는 하스몬 왕가에서 공식적으로 왕의 칭호를 사용한 첫 번째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못해 아르시토블루스 1세는 막내 동생을 살해한 것에 대해 몹시 후회했다고 합니다. 결국 그는 동생을 죽인 죄책감에 병이 생기게 되었고 참을 수 없는 고통으로 인해 창자가 썩어들어가 피를 토할 정도까지 건강이 악화되었습니다. 결국 아르시토블루스 1세는 1년간의 죄위를 끝으로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그는 헬레니즘 에오가라는 의미의 필 헬레네라는 별명이 붙을 만큼 헬라를 동경했습니다. 또한 그는 1년이라는 짧은 재위기간이었지만 칼릴리 정복군을 조직해서 칼릴리 지방의 비유대인들을 유대율법에 복종하게 만들었고 이두레아를 공격하여 그 땅 대부분을 유대에 복속시켰습니다. 아르시토블루스 1세가 죽자 괴 아래 살롬의 알렉산드라는 감옥에서 아르시토블루스의 세 동생들을 풀어주고 그 동생들 가운데 가장 나이가 많은 알렉산드스 야나이유스와 결혼했습니다. 왕이 된 알렉산드스 야나이유스도 유대를 통치하면서 동시에 대제사장직을 겸했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은 처녀와 결혼해야 하는 법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바리세파를 중심으로 한 백성은 형의 미망인과 결혼한 알렉산드스 야나이유스를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축제의 화관에서 올리브나무 가지를 뽑아 알렉산드스 야나이유스에게 퍼붓듯 던지기까지 했습니다. 그러자 알렉산드스 야나이유스는 800명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고 죽어가는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들의 아내와 아이들을 살해했습니다. 그러자 8천명의 사람들이 알렉산드스 야나이유스를 피해 도망했습니다. 사회사본을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은 알렉산드스 야나이유스가 의의 교사라고 알려진 경건한 지도자들을 핍박했던 바로 그 사악한 제사장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알렉산드스 야나이유스는 임종시에 그의 잘못을 회개했다고 합니다. 반면 알렉산드스 야나이유스는 영토를 다위시대만큼 확장하는 등 군사면에서는 매우 탁월했습니다. 바리세파와 민중들에게 지지를 받지 못했던 알렉산드스 야나이유스는 그의 아내 살로메 알렉산드라에게 사도계파 고문들을 해고시키고 바리세인들의 도움을 받아 통치하라는 유언을 남기고 31년간 왕의 자리에 있다가 빛이 76년에 죽습니다.